원주시 귀르면 일대에 67헥타르 규모의 채석단지 지정이 추진되는 가운데 관련 환경영향평가 공청회가 오늘 원주청소년수련관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공청회에는 사업자와 주민대표, 분야별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소음과 진동, 분진 등 채석단지 지정으로 인한 환경영향에 대해 토론을 벌였습니다. 사업을 추진하는 경기개발은 이번 공청회에서 나온 논의들을 일부 반영해 환경영향평가 본안 보고서를 작성한다는 계획입니다. 한편 주민들이 현장의 음향상태 개선을 요구하면서 공청회는 예정보다 1시간 정도 지연돼 진행됐습니다.